이펙팅, 특히 이펙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13, 14, 15, 16 그리고 여기 13, 14, 15, 16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버스 13, 14, 15, 16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버스 13, 14, 15, 16 그 개념이랑은 좀 틀린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X1번서부터 4번까지는 이펙터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펙터를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메인이 됐던 연주자가 됐던 이펙터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홈 버튼에 대한 부분 아까 말했고 그리고 이건 미터는 레벨링이 어느 정도 뜨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고 라우팅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셋업은 이따가 조금 간결하게 그냥 그러니까 굳이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라도 또 거의 뭐 알려드릴 부분이 거의 없고 라이브러리 여기서 뭐 로딩 해가지고 뭐 EQ값이나 뭐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은 뭐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기타, 톤, 드럼, 비드, 드럼룸,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환경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Q에 대한 그러니까는 룸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EQ에 대한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네 이거 이렇게 불러오다가는 오히려 더 톤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환경마다 틀리거든요.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이펙터에 대한 부분 보시면은 여기 13, 버스 13, 버스 14, 버스 15, 버스 16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거는 마스터 단이에요. 마스터 단. 메인 마스터 단이고 갖고 볼륨이 올라져 있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FX1번, 버스 13번 마스터 단. 마스터 단이에요. 13번서부터 16번 마스터 단이고 여기 인풋에서 보면은 인풋에서 억수인에 보면은 여기 인풋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풋단. 이 이펙터에 대한 인풋이에요.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얘기 드리면 그냥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풋. FX1번에 스테레오로 묶여져 있어요. FX1번에 레프트 라이트, 2번에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레프트 라이트라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하나로만 움직이셔도 볼륨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일단 알기 쉽게 표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예를 들어서 버스에 대한 부분으로 소리를 보내고 싶을 때 샌드온 페이더를 불러서 각 채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요. 아니면 뭐 이쪽 채널에도 이렇게 보내요. 이거는 그냥 협의됐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보냅니다. 똑같아요. 협의됐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보냈는데 똑같아요. 버스 13번에 보면은 지금 뭐 이펙터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빈티지 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빈티지 룸이라는 타입의 이펙터 성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세세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 마이크는 1번 채널이에요. 1번 채널 근데 이거에 대한 이펙터를 넣고 싶다. 이펙터 메인으로 가는 소리예요. 샌드온 페이더 샌드온 페이더 아까 버스 개념 똑같아요. 넣고 싶은 채널 넣고 싶은 버스 12번에 넣고 싶은 채널로 몇 번 채널 올리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버스 13번 에펙스 1번 빈티지 룸에 대한 1번 마이크 보이스 보이스가 됐던 악기가 됐던 이펙팅을 하고 싶어요. 이펙터를 넣고 싶어요. 이쁜 소리를 소위 말하는 리벌브죠. 리벌브 리벌브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채널 지금 내려가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올리면 셋 이런 식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리벌브 딜레이 타임도 좀 만져보시고 디케이 타임도 좀 보시고 사이즈 공간감 이런 것도 좀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메인에서 나오는 소리로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FX1번에 소리를 1번째는 1번째는 있는 거를 메인 소리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메인에서 이펙터 소리가 나오고 줄이면 없어지고 다시 이 버튼 꼭 누르셔야 돼요. 안 누른 상태에서 또 이거에 막 누르시면 이쪽으로 다 이펙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거 꼭 누르셔야 돼요. 안 누르시면 지금 믹싱했던 게 다 엉틸 수 있고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꼭 누르세요. 이게 계속 깜빡이고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 지금 버스가 했던 이펙터에 됐던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주의해 주셔서 꼭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펙터에 대한 부분이 똑같아요. 2번 2번은 홀 리볼브라는 타입의 이펙터예요. 똑같이 적을게요. 1번 채널 들어갔던 거 슥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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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똑같이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끄고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쉽죠? 네 똑같이 3번도 똑같이 이거는 스테레오 딜레이인데 딜레이 도 주면 좋긴 한데 이거는 고급마다 다 틀리거든요. 너무 과하게 주면 안 되고 아주 조금만 주시던가 아니면 리볼브랑 또 섞어서 복합적으로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펙터 많이 쓰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좀 만지다 보면 또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믹싱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딜레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딜레이는 말 그대로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셋 셋 뭐 이런 느낌 믹싱도 있고 타임 있잖아요. 지금 타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해야 될까요? 딜레이 타임이거든요. 임의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나온 그러니까 아무것도 믹싱이 안 된 상태로 보면 이렇게 초기화가 있어요. 그러면 딜레이 타임을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딜레이 타임을 조금 늦췄더니 이런 소리가 생긴 끌게요. 끌게요. 이러면 꺼진 겁니다. 이펙터는 굉장히 많아요. 이펙터 들어가셔서 홈에 들어가 보면 빈티지 룸도 있고 홀리 볼브 스테레오 딜레이머 스테레오 코러스 해가지고 보면 1번 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걸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빈티지 룸인데 여기 타임이 있어요. 돌려서 어떤 걸 쓸 건지 리볼브 종류들 많아요. 원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찾으셔서 쓰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펙터 타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고 13번서부터 16번까지 되어있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펙터에서 여기 보면 오프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픽 EQ라고 있어요. 그래픽 EQ는 뭐냐면 말 그대로 EQ 그러니까 EQ라고 해가지고 우리 파라메트리 EQ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음원을 도종하는 거예요. 소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로 음색을 조종한다. 전체적인 그거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 튜닝을 할 때나 그럴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걸로 소위 말하는 스피커를 튜닝을 해가지고 조역대를 소위 약간 옛날 어르신 분들 갈매기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하울링 할 때 하울링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EQ를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 라고 하면 이펙터는 지금 이펙터 버튼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 그래픽 EQ가 있어요. 스테레오 그래픽 EQ는 메인 메인에 대한 메인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를 이쪽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LR 스피커를 지정을 해줘서 이쪽 스피커에 대한 조금 튀는 대역이나 모자른 부분의 대역들은 이걸로 조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OFF라고 적혀 있어요. OFF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8번에 지정되어 있는데 인서트를 시켜야 돼요. 인서트를 보면은 인서트를 스테레오 그래픽 EQ니까 저는 스테레오니까 메인 스테레오 스피커를 생각해서 메인 메인 LR 선택해 볼게요. 하면은 저절로 링크가 되어져서 메인 L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왜 L신호만 나오냐면 저희가 여기 L에다가만 했어요. 스테레오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고 L에다가만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L신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인서트를 해야 되겠죠. 인서트를 그러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지금 메인 에러 메인 에러에 대한 스피커에 대한 스피커에 대한 EQ 그러니까 그래픽 EQ를 좀 만져야 될 보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Edit 이 버튼 셀렉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각 메뉴들이 있어요. 각 메뉴들 이제 각 보정하려고 하는 이 주파수들을 조정 그러니까 페이더를 내려야 되잖아요. 디지털 컨솔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하단으로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GQ1 페이더 페이더로 나타내는 거예요. 페이더 위로 GQ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20hz, 25hz, 31hz 이 표시만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이거를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25hz 부터 800hz 그러면 저절로 이쪽 화면에 보이는 이 페이더 내린 값이 이쪽으로 내려갔다 라는 게 보이시죠. 똑같아요. 아니면 뭐 그 외 대역이 더 튀는 것 같다. 2kg 대역이 좀 튀는 것 같다. 내리시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근거라는 건 없으니까 수치라는 건 없어요. 귀를 믿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이 뮤트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 상태로 돼요. 뮤트 버튼 내렸던 거를 다시 뮤트 버튼 누르면 다시 플랫한 상태가 돼요. 이런 부분 보셔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똑같이 내리시고 내리시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올리시고 그러면 다시 지키용 페이더 버튼을 끄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쉽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시 FX 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테레오 그래픽 EQ를 메인단에 썼으니까 나머지 스테레오 개념을 쓰지 않는 이상 다 모노 개념이거든요. 듀얼 그래픽 EQ로 쓰셔서 각 단에 예를 들어서 버스 1번에 대한 EQ를 해도 되고 모니터가 4개 있다. 버스 1번, 2번, 3번, 4번 에 대한 그래픽 EQ를 어사인하면 돼요. 여기 보면 우프가 돼 있잖아요. 인서트에 대한 부분 그러면 찾으셔서 채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버스 1번 그리고 누르시고 버스 2번 누르시면 인서트 됐고 이건 아니고 인서트 물론 해야 돼요. 이걸 누르셔야 버스 1번, 2번 활성화 이제 넣은 거고요. 이걸 다시 인서트 시키고 그러면 버스 1번, 2번에 대한 스피커에 대해서 그래픽 EQ로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 FX5번에다가 버스 1번, 2번을 인서트 시킨 거예요. 똑같이 GQ on Fader 하면 버스 1번에 대한 부분 지금 A에 대한 버스 1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FX가 FX5번에 버스 1번에 대한 그래픽 EQ를 인서트 시킨 상황이에요. 똑같이 GQ on Fader 하면 이쪽 대역이 나타나고 스크롤을 돌려서 각 대역을 어느 정도 컷 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줄일 수요. 거의 뭐 부스터를 시키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웬만하면 플랫하게 나가는 소리가 제일 좋고요. 조금 부스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씩 이런 식으로 컷을 해서 하울링 마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소시키고 위험 요소도 조금 감소시키고 그런데 너무 깎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듣기 좋았던 소리가 잘 들렸던 모니터링이 조금 그 주파수 대역을 줄이는 바람에 조금 모니터 환경에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서로 상이하에 지켜 주실 거 지켜 주시고 하시면 서로 상이하다 보면은 서로 조율 되는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컷을 누르면 B에 대한 부분은 버스 2번. 틀립니다. 지금 듀얼입니다. 듀얼 A가 있고 듀얼 B가 있는데 듀얼 A는 버스 1번이고요. 듀얼 B에서는 버스 2번이 된 겁니다. 다시 이걸 누르면 여기는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결과 없으려고 생각돼요. 나머지 똑같아요. 버스 3번, 4번 만들어서 인서트 시키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3번, 3번, 4번 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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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인서트 시키고 그러면 3번, 4번에 대한 그러니까 모니터 4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일단 믹싱 할 때도 편하고 연주자들과 소통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하울링 마진도 어느 정도 하울링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쓰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디트를 하시고 그러니까 넣어주시고 이펙터에 대한 촉과 리벌브나 딜레이가 되는 부분 이쪽에 해 놓으시고 그래픽 EQ 이쪽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믹싱을 하면 조금 더 편하실 거에요. 이 정도는 이펙터 부분은 이런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그냥 믹싱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믹싱보다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점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서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하우도 좀 알려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먼저 보여 드리는 겁니다.